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엔입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워하는 발음의 단어 두 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바로 장점을 의미하는 단어 advantage 그리고 단점을 의미하는 단어 disadvantage 이 두 개 단어가 되겠어요. 자 우선 좀 길이가 길다 보니까 강세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. advantage 혹은 disadvantage 하고서 v-a-n-v-e-n 부분을 강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advantage 혹은 disadvantage 그런데 advantage, advantage, advantage 혹은 disadvantage, disadvantage 하다 보면 t가 있는 부분에서 혀가 빨리 안 굴러가도록 되어 있어요. 자 그래서 advantage 보다는 advantage 하고 t 발음을 살짝 연하게 advantage disadvantage 보다는 disadvantage 하고 t 발음을 부드럽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따라해 볼까요? 이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발음이 될 거랍니다. 연습해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